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 이야, 엄청 많네요. 학교분들,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너랑이 부려 고르너 오늘 받아봤어 오래 걸려서 잊고 있었는데 곧 있을 너의 생일에 예약해놨던 커플링마저 취소를 했어 우리 헤어지는 게 이젠 혼자라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난 어떡할까 너를 떠나보다 준비해둘 널 그래서 나란 있으면 어떤 불편도 괜찮은 줄만 알았어 다급히 네 맘을 붙잡으려 해도 네 맘을 붙잡으려 너의 대답에 아무 말 못해도 끝까지 나보다 또 내가 싫어 바라맨 네 맘이 백장 네 맘이 백장 너를 떠나보네 준비해둘 걸 그래서 나랑 있으면 어떤 불편도 괜찮은 줄만 알아서 다급히 네 맘을 붙잡으려 해도 이미 마음 정해버린 난 너의 대답에 아무 말 못해도 끝까지 바보 같던 내가 싫어 날 보긴 싫겠지만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은데 널 되돌릴 방법이 없어 네가 없는 나의 하루는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 다 미안해 보고 싶어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해줄걸 난 그래서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데 나 땜에 마니아였어 마지막 가는 길 데려다줄때도 괜히 맘 약해진다면 기도 안 보고 서둘러 떠난다 너의 마음은 기도할 어땠을까 나의 하루가 나의 하루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